잘하는 애들 큰앤네들이네 쟤네들 잘해? 네 그러면 이번엔 어 파워레지 한 번 하자 그래 어차피 유비소프트는 약간 미래를 내다보는 회사가 아냐 눈앞에 있는 것만 어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팔고 끝내는 거야 그냥 아 진짜 무슨 저거네 포장마차네 포장마차 이동식 포장마차네 그냥 장사하고 떠나 난 난 난 오렌지 자 여러분들 이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병 전략 이번에 점령이니까 방 안에다 깔자 그래 아 여기야? 이렇게 넓어? 야 개똥같은 배우니까 어 계단, 계단 쪽에다 다 깔아 계단 쪽에다 깔고 계단 쪽에도 깔고 혹시라도 이거 썰마이트 써가지고 아래쪽 뚫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깔아 하나 드론 하나 컷 드론 들어가세요 드론 들어갔어요 여기 차미 드론 하나 들어갖고 안 깨져요 저거 아 나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차미 드론, 차미 드론 오케이 오케이 컷했어 드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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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개, 나 두개 컷 차미 히트에 있는 드론 컷하신 분 없죠 지금 아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하나 컷, 하나 컷 드론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하나 아니면은 다 잡은 것 같고 외벽 쳐야돼 외벽 뭐야 나갖네 어? 쟤네 뭐야 튕긴 것 같은데요 다 있어 다 있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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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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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다 열어놓고 여기 한 칸만 딱 치면 여기 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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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에 와 여기 여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벽 뚫을 냄샌데 안에 왜 이렇게 철점방이 모자라지 나 하나 저희 팀기네 썰마이트면 좋겠다 아 개 이득 아 개 이득이네 개 안 이득 안 돼 안 돼 쟤마이트 두 눈에가 들어왔네 조졌네 다 생각 생각이 똑같아 숨는 데가 어우씨 아파 어 드론 들어왔다 드론 들어와 왼쪽에 방패 로스트님 쪽 방패 로스트님 쪽 방패 드론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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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님 쪽 방패예요 넌티지 갱크링 거기 보고 있어 내가 계단 쪽 볼게 어 여기 계단 계단 나왔어 아 룬형이 보는구나 오케이 나이스 완벽 방어 완벽 방어 그대로 이대로 방어해 아주 좋아 지금 작전 아 정문 쪽 LC 정문 쪽 LC 아 늦었다 어 방패다 방패 달리자 이스터즈님 어 야 개많어 저쪽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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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가대 왼쪽 왼쪽 형 룬형 왼쪽 거기 다 정복당했다고 어 저기있다 어디서 다 찍는거야 너 여태 쟤가 라스트 쟤가 라스트 쟤가 라스트 쟤가 라스트 아 갱크링 형 진짜 미안해 미안해 형 잘못 말했다 형 여기있네 어 여기 어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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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어디갔어 어 이거 맞다 1대1 1대1 그룹 쟤아 하하하하 하하하 와 둘이 춤췄어 와 칼춤 한 번 쳐 하하 아 방패 깎구나 한 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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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난 방패 깎아서 네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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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춤 췄어 웃기지 와 저거 진짜 지는 줄 알았다 5방패 할래 5방패? 어? 5방패? 어 로스트님 뭐 블리츠 자던지 하고 야 5방패 가 5방패 누가 블리츠 할래요? 블리츠 내가 할게 내가 했어 아 오케이 야 쟤네도 우리 미친놈인지 알겠다 방패 처음 써봅니다 첫번째 게임에 전부 다 신병하지는 않나 두번째 게임에 5방패를 공격하지는 않나 얘도 신병한테 털렸어 그리고 그니까 우리한테 털렸지 인정 이거 로스트님이 완전 방패 키우고 가고 내가 뒤에서 따라서 눈물게 하면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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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님 로스트님은 전개만 하세요 방패 네 전개하고 걸어 올게요 앞으로 어 전개하는데 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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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랑 똑같으면 똑같으면 똑같은 어 똑같은 벽은 못 뚫고 저희 정면으로 가야되네 이 정도면은 그냥 음 아 이게 또 저거구나 점령전이지 이거 응 우리 가서 어 구석에서 5명 방패 키우고 숨어있을까 그냥 점령전 들어가서 이 방에 들어가서 아 그것도 괜찮지 리얼 스파르타처럼 영화 스파르타처럼 그 5명이예요 나자나나나 전벽만 폐 에헿 2층 뚫고 그 그러던 수륩에 오는거 아니야 일쑤 뚫고 들어가면 되요 바로 일로가자 일로 이로 카메라컷도 좀 해주세요 있으면 예예예예 밑에 없어 가카안 없어 어 저놔 행여 나 10폭 빨리 볼까봐 개무섭네 카메라 컷했고 로스트님 그래 전벽만 폐 아주 좋아요 야 우리는 다섯명 다 살아야된다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왼쪽 오른쪽 확인하고 뒤측이 없냐? 컷하고 어 내가 뒤에 볼게 뒤에 헬로우 여기 한명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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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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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한명있다 뒤에 한명있어 성광있어 성광있어 격작폭탄있는사람 저요 저요 요요요 이병이병이병이병 나이스 컷 나이스 자 앞에 성광이야 앞에 성광이야 보지마 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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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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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뭐 가려서 안보여요 뭐가 어디야 여기 성광 오케이 여기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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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광 미친 어 구지마 그냥 방패로 맞고 있어 아 성광 뿌리지마 성광 뿌리지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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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 나이스 소름이다 이거 형 빠져 여기 피없어 빠져 어 튕기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점령해 침 Enlightened 이러오 기억이าง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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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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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미치 고них 호 completamente 힝ㅎ... 방패 지린다A 야 그걸로 2명 잡았지? 아...게 웃겨 아니 아니 리오를 웃긴게 둑지를 않아 룬 형이 허허헣 밀고 들어와 이 이번에도 신병이야? 파워 레인저? 어 아 조졌다 아...절랑했어 야...저.. 흐흐흫 야 우리 이거 3대0으로 이기면 쟤네들 진짜... 한동안 이제 못하겠다 게임 게임 적죠 접어야죠 이거는 어... 아... 클랜이고 뭐고 잘하신다는 거 그냥 다 털리시네 그냥 응 나... 폭탄을 던졌는데 성광인 줄 알고 던졌는데 역막이야 하하하하하하 지인씨 하하하하 내가 적한테 던져서 저기 안보여 하하하하하하 로슨이 찍어드릴게요 막았어요 자 여기 다 펼치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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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싹 다 펼쳐 싹 다 펼쳐 오케이 오케이 극혐음으로 만들어 철조명 극혐음으로 만들어버려 이제 또 들어왔네 또 이거 뒤에 오는 것도 조심하시고 드론 하나 컷 오케이 나이스 컷 이쪽에 한 명 올 것 같은데 드론 예 올 것 같아서 일단 바리케이트 쳐 놨어요 오케이 나이스 그럼 내부에 바리케이트 조금 더 칩시다 가능하면은 빡치게 앞에 다 칩다 어디로 올려놔 이거 얘네들이 와... 이렇게 깔아 놓으니까 완전 장판이네 흐흫 계단 앞에도 하나 잘 안 놓고 어떻게 패키니 하얗고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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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 저거 그쪽 돌아오세요 이쪽 갱크형 쪽이야 열거 올라가 일단 뒤질뻔 했네 한번 더 올 것 같은데 하나 더 한번더 아 개무섭 뭐지? 저기 다 있었어 아 저기 있구나 위에 천장 깼어 위에 천장 깼어 나 갑니다 어 진짜 가셨네요 어 퓨즈 내부에 퓨즈 내부에 퓨즈 얘네 빡쳤다 얘네들 화났다 그러니까 리얼 빡쳤나보다 얘네들 갱글형 조심해 약간 몸조심하고 어디 깨진 소리지? 방풍 소리 나는데 여기? 여기 위에 깨졌다 참고로 위에 내가 정문에 트위치 드론 로스트님 쪽 어 그렇지 어 로스트님 쪽 한 명 로스트님하고 이스터즈님은 그쪽 보세요 이쪽 보지 마시고 아 여기서 세 명이다 여기 뒤에도 왔어요 어 왔다 왔다 방패 들어왔고 어디야 얘 위에 어 깽클 쪽 깽클 쪽 맘을 쪽 어 정무서도 잠깐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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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조심 그쪽 조심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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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스터님 보고 있는 쪽 이쪽 오케이 어 정무쪽 쪽 그쪽이 세 명이라고? 그쪽이 한 명 온다고? 어 그쪽이 세 명 있었어 오케이 나이스 아 그러면은 이스터즈님 원래 보시는 방향 보세요 여기도 있는 거 같으니까 여기도 했겠지만 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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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상인데 아 한 명 부상 부서기 부상 아아아아 아아 헤드가 졌어 아아 깝이다 어 여보설 오방패 한 번 갈까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면 갓 땡 가야지 가루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연막을 깔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자 앞에 죽을 놈도 죽으라는 거네 저도 연막 들고 갈게요 봉탄이 연막 들고 갈게요 봉탄이는 피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돼 어차피 플래시병하고 연막 두 개 밖에 없어요 플래시 들고 와요 어? 이미 연막 들고 왔는데 플래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쓸게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가서 후위만 누르고 있어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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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층이다 1층이다 나이스다 자 알 포인트요? 야 저기 그건데? 잘못 들어가면 끝나는 자리에요 한방에 다 죽는 자리 왜? 저 입구가 좁아서 양쪽에서 숲같은데 그럼 뭐 2층에서 떨어질까? 어? 아 나 좀 죽여줘라 흐흐흫흫흫 비엔병 이야 이야 호호호 아 여길인데 날 잡지를 않아 폭탄! 잠시만 폭탄! 잡았잡았잡았다 아! 뭐야 자 반대 탑에서 알려드립니다 2층으로 예 2층으로 갑시다 어 일로 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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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올라왔다 일로 오세요 다들 다들 침투 나들 침투 여기 한명있다 오케이 오케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아직 다 없어 어 개같은거 폭탄 내가 얘기했잖아 나 펄스 퓨즈인지 못봤어 음 조졌다 눈물게 했는데 아 개 어디있지 그 계단쪽 밑에 내려갔어요 어 개같은거 폭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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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어 왼쪽 그저 폭탄 없을거야 이제 어 퓨즈 퓨즈 어 한명 없어 펄스는 폭탄 없어 이제 이거는 갱클형이랑 나랑 다른데 갈까 가자 그냥 그리로 가 그냥 오방패 가 오방패 갑니다 몽투뉴가 몽투뉴가 먼저 가고 야 나 성강인데 내가 성강할게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방금 발보셨어요 오케이 성강 성강 갑니다 성강 안에 안에 보지마 안에 보지마 자 진입 진입 오른쪽 왼쪽 다 있어 오른쪽 왼쪽 다 있어 오른쪽 왼쪽 다 있어 어 10포 나이스 어 어 부탄 부탄 피해주고 나이스 방안에 방안에 돌 방안에 돌 아 여기도 아 옆에 아 2층에서 2층에서 뒷치기야 2층에서 뒷치기야 2층에서 뒷치기 아 뒷치기 일부러 알았는데 이게 안죽네 아 아 아 5번패 하지맡시다 하지말자 이거 한 번 될 때 그만했었어야 됐어 전투력이 너무 약해진다 아 이거 솔직히 내가 계단만 막았으면 몰랐는데 이거 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왜 안죽냐 이런건 재밌게 해야되는거야 응응 역시 두 번은 안통하는구만 신병? 신병가 마무리 방어는 신병가 그래 와 진짜 의지 개 확고하다 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든 해먹겠다고 이걸로 어떻게든 이걸로 이번에 이기면 우리 이지 진짜 이지 쉽다고? 응 아 2층? 응 나쁘지 않아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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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조망이 3개구나 어 3개 철조망 2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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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됐어 아 그거 스페츠나츠하고 그 기간이었나 그쪽 2개가 2개씩일텐데 자 철조망 치신 분들은 외벽 치시기 바랍니다 외벽 아우씨 저걸 두럽게 안 맞네 하나 더 있을텐데? 드론 하나 컷 내부에 드론 하나 더 있어? 아닌가? 방금 형이 컷한거 같은데 내가 한게 컷했어 내부에? 많이 잡았어요 어 잠깐만 드론 돌아다니는 소리나는데 내부에? 나이스 틀리지 않아 끊었고 아닌가? 잘못들었나? 여기 책상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얘네들 이거 스카이프하면은 그냥 안찍고 다 알려줄텐데 어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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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여기여기 여기 창문 이쪽이쪽 이쪽이쪽 한번더 한번더 뭐야 와 와 여기서도 퓨즈 많네 가만있어 로스트님 가만있어봐요 뒤로오세요 뒤로오세요 어 나이스다 나이스야 지금 내부 들어왔어 내부 들어온거 같아 블리츠 들어왔어요 블리츠 들어왔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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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내부를 좀 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 가줄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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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아야 조아 조음 이겨요 조음 이겨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쪽에서 이쪽에서 얼굴께요 이쪽에서 얼굴께요 네 그래 거기서 해먹고 나이스 터 터 터 터 터 터 터 한 박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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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아니구나 그 로스트님 거기보세요 그쪽보세요 네 와이어소지 여기 방금 와이어소지 들었는데 분명히 일로 올거 같아 오케이 하나 컷 나이스 두명밖에 없다 하나 더 컷 아 뭐야 야 되게 싱겁네 마지막 파는 한명 어디서 올려나 이쪽 저희는 쪽에서 저희는 쪽에서 드론 날라왔어요 오케이 아 맞다 나이스 마무리는 내가 한다 야 우리 한명도 안죽었어 깔끔했다 깔끔했스 자 한 번씩 쳐줘 이지 으응 으응 아 그렇게 써? 어 이지 으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우 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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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너무 짧아 우리 하하하하 아 재밌었다 하하하하 진짜 이지로 썼어 하하하하 재대결 누가 눌렀어? 미국인들은 원래 이지 눌렀어 이지 눌렀어 우리 재대결 안 눌렀지? 쟤 밟혔어 아 쟤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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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버려 바로 버려 어 야 우리 또 만나는 거 아냐? 또 만나면 밟히고 튀어야지 또 만나면 바로 빼버려 또 만나면 만나는 순간 바로 그냥 뒤로가버려 그냥 밟히게 그냥 이지 팀 한 번 써주고 튀어 아 아 다른 팀이다 쟤네 계속 이제 뒤로 가기 했다가 이제 연결하고 그런 날 이제 우리 만나려고 그럼 깔끔하게 우리 이거 막판 할까요? 오케이 응 딱 그러면 쟤네 빡치고 좋겠네 어 뭐야 이거 폭탄 폭탄전입니다 폭탄전 폭탄하니까 그냥 할까 하세요 예예 그저 순간 화면 껌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거 하고 베리 자 여러분들 방송 재미있으면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도 우측 상단에 아플게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유튜브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왼쪽 안에 구독하기 오른쪽 안에 따봉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야 아 그러면 여기 다 남았고 이렇게 왼쪽에 막지 마세요 아 거기 안 한 거요? 오케이 자 값 받으세요 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õ 레인보우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 편집하고 자야죠 하나컷 네에에에 두개 컷 나이스 어? 3개 컷 아 발견했네 시간이 몇시네 다른게임 못하지 12시야 12시 강화벽 강화벽 아 잠깐 저기요 저기요 어 뭐야 드론있다 안에 저기요 안에 드론있어요 찾아봐 드론 방장하고 차고 깨졌어요 구멍 조심하고 우리 캐슬 없어 캐슬 아니 없어요 12시 강조 안하면 안돼 유튜브 편집하고 올리는데 새벽 6시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항상 힘겨워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힘겨워하는 겁니다 사고적 깨졌어요 지금 일단 뭔 철조망이 여기 조졌네 철조망 정문으로 들어온거 같아요 정문냄새 정문냄새 그럼 안싸려니 여기도 다 놔버려 어? 아 아니구나 여기서 막아야겠다 보고싶은 마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고싶은 마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방송 못해서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방송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문 깨지 이거 10배 깨지않아 어? 최강계단 2층 아 그 옥상에 유리 깨졌어요 지금 오케이 나 여기 있어야겠다 드론 내려왔어요 거기서 네 어 위험해 마무리 너무 붙지마세요 팔 보일수도 있어요 헤이 헤이 들어왔네 아 저기 개구멍으로 왔네 개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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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전문 아닌거 같은데 소리가 안나 살아나갔구요 소리 많이 납니다 밑에 다시 카메라 볼게요 로스트님 우리 벽쪽에 사람 소리된다 우리 벽쪽에 너머님 한번 뒤치기 뒤치기 한번 어 들어왔다 저기 어 내 뒤치기 할까 지금 찍었다 저기 둘 밖에 퓨즈있고 퓨즈 밖에 있구요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뒤치기각이 안나오는데 이거 아 지렸다 방금 내가 여기서 올줄 알고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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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각이야 뒤치각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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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이스 내가 일로 퓨즈 쓸줄 알고 내가 여기다 두개 몰아놨지 여기 또 소리난다 어 오른쪽에 어 뭐야 아 뒤에서 올거같은데 뒤에서 왔어 2차 대치기 그러면 어 로스트님 거기서 보세요 그냥 거기있어 더 나아가지 마시구요 나 거기 뒤에서 맞았다 로스트님 어 계단쪽 계단쪽 오케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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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 이쪽 로비계단은 아니죠 그런가봐요 내가 근데 아무튼 그쪽에서 내가 뒤치기 맞아가지고 모르겠네 정확히 좀 가보시려면 가봐도 될거 같애 아 아니다 아니다 보시는 그쪽 계단인가보다 저 정문계단인가 보다 어 조금 더 가도 돼 로스트님 조금더 가셔도 되요 내가 잘못 봤어요 엑겋세요 정문계단 오지않는 이상이 이쪽에서 먼저 잡는거 거의 힘드니까 로스트님 좀더 가도 될거 같애 다들 지금 방어적이어서 아마 외부에 있을수도 있어 지금 아 개구멍 뒤에 개구멍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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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까비까비까비 2초 1초 왜이래 이거 어 와 1초 남겨두기겠네 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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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다 발목높이 벽때면 곧 들어주기 못해 내일 토요일이네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 질..토 난 이거 끝나면 초코파이 먹어야지 난 이거 끝나면 맥홀 먹어야지 불쌍한 나의 한기 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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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칼로리 다 터진다 이제 초코파이 안에 150칼로리인데 무슨 터져 1층 1층 아 저기구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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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징 정문 정문에서 들어가는쪽 있잖아요 그쪽 카운터쪽으로 날 쏠려고 오케 아무리 나 들어갔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날 안잤겠지 어 나 뛰었어 잠깐만 나 뛰었어 점프해 거기 어 그걸 못하시네 야 일부러 안한거야 카메라 컷 아 근데 달았네 여기 제모 달았네 그새 지하로 치고 정문으로 가는건 왠지 바보같애 그치 전 바보같이 갈랍니다 하하 바보 하나 더 붙겠습니다 아 그쪽으로? 지하쪽으로? 저는 저격이기 때문에 지하쪽에서 갈게요 아 나 지하 한번 가볼랬나 다냐 나 퓨즈인데 아임 레디 여기 하나 딱지 알아서 들어가 아 여기 있다고? 방금 제가 찍은데 밴디 밴디 컷 밴디 컷 자 와 여기 플러스 있네 지하로 못 가겠네 지하로 못 가겠네 카메라 보고 있었어 형 어 봤어 2층에 있나? 없을걸요? 와 얘네들 2층에 있었으면 개나였.. 개나이스였는데 없네 어? 이게 왜 안 깨졌어? 나이스 그래? 여기야 갱크라 오케이 나 준비됐어 조졌다 조졌다 나이스 샷 나이스 갱크리 거기 펄스가 있어가지고 서갈림 못해 안되겠다 계속 로스턴이 거기서 짜주세요 샷칼아 진입할게 얍 아 방 방 왼쪽 방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 오케이 컷 나이스 여기서 잘한다 마모라 수거 오케이 오케이 어 그 방 눈형이 보는 그 방 어 이 방에 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화창판가? 아니야 아니야 캐슬이랑 펄스 펄스가 지금 빠졌어요 여기 지하에서 내가 설치할게 네 설치되세요? 어 설치되지 설치되지 설치하고 카운터로 나가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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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라 들어왔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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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쪼고 있습니다 아 저걸 왜 못 죽여 아 아 그럼 나 여기서 피 나 여기서 설치 끝날 때가 아니라 여기서 택상인데 숨어있어야겠다 숨어있어 형 숨어있어 나도 택상 위에서 지혈하면서 숨어있어야겠다 아 나 숨어있어 거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거기 숨어있어 지진났어? 캐슬 부상이 편네 아니면 형이 보고 있어 안돼 나 살거야 나 살거야 펄스 온다 했어요 펄스 오케이 내가 내가 해체하는거 볼게 오케이 됐어 해체 맞다 세 Gurity 문학생 기다려 기다려 해체 해체 잡았어 오케이 잡았 elp 준비를 안뵙는 이유가 있네 마지막으로 못을려고 அ 택상 밑에 숨어있어야 됐어 간 힙건 우리는 어썸너츠 연습과 핫방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펄스 와서 나 죽었을 거야, 그전에. 형! 형은 아주 유용한 미끼였어. 내가 바로 인간 드론이다. 거기 딱 누워있는 바람에 너무 좋았어, 내가. 펄스가 거기만 보고 뛰니까. 누가 누구보다 잡아야겠다 싶었나보지. 잘 숨어있었어야 했는데. 아, 여기야? 가빠, 가빠. 네. 이거... 뒷골목 냄새 잘한다. 전 2층 막으러 갑니다. 아, 이거 뒷골목이 있는데. 저쪽에 들어오 것 같은데. 자, 매 방송 알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그룹 어플을 받으신 다음에 조만문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알려드리니까 방송 알림은 거기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밑에, 밑에 하나 더, 왼쪽 있지. 컷. 뒷골목, 뒷골목 카메라 봐봐요. 잠깐만. 보고 있습니다. 뒷골목 쪽이야? 어, 뒷골목, 뒷골목, 뒷골목. 아, 밑쪽 아니다. 완벽하다. 너희들은 일로 올 수밖에 없어. 살고 싶어. 깜짝이야. 왔다. 왔다. 와, 와, 아. 뭐, 이거 뭐야. 머리 맞은 거야, 이거 지금? 패드 맞은 거예요, 저거. 와, 어뜨. 야, 말도 안 돼. 와. 개 뽀록 터졌네. 와. 이렇게 뽀록이 터지니. 네. 시체 있네.